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이 그 사람과는 첫 집이잖아요. 첫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살이 없으면 좋겠죠.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람과 집이 만났을 때 결국은 사람과 집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쵸? 사람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잖아요. 노래로 우선 해서 풀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노래로서 하면 아무래도 라포가 빨리 형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해라 만수 시작 해라 만수 해라 대신하라 해라 만수 해라 대신하라 해라 만수 해라 대신하라 해라 해라 만수 해라 해라 만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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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2년 성주 21년 성주 23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군 일곱 위로다 8년으로 설정했다 4월 1일 소속 방광대 방광고 전리준 풍이 방광ро 더디로다 더디로다 양팽차 더디로 나왔던 호흡 좀 주저히 들어 비와 주궁이 나를 살렸구나 나의 가만수 내 나의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설설이 나인소서 양양성 심리오예 높고 낮은 저 우동은 영웅을 늘염며 빌며 절대 가인이 개미냐 우락중본 내려놓은 영향편신춘 많이 돌고 부어떠리 한 송경술을 빼며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하나는 비워놓고 술이려 한 주 많이 싫어 술로 속에 뛰어라 한 송경포들로 파자 내려라 항만수 내 나의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설설이 나인소서 청소년에 청소년에 안 배우셨으면 배우세요 청소년에 시작 청소년에 등기로 가 등기로 가 등기로 가 등기로 가 이렇게 시작 등기로 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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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양에서 안 소상 시작 소상 홀양에서 홀양에서 등기로 가 소행 많으냐 소상통정 어디다 두고 소상통정 어디다 두고 오우 우리 묘사 회원님들 정말 이쁜 성우 나온다 소상통정 어디다 두고 소상통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 못 이루나 대답만수 대답만수 대답되시냐 대답되시냐 대화년으로 대화년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대화년으로 그 다음에 배웠어요 그러셨어 너 이거만 한두고 하고 넌 뒤로도 모르셔야 이거만 한두고 가지고 음악은 노래였어요 청천에 청천에 둥기러가 둥기러가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니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그로 행하느냐 소상그로 행하느냐 동정그로 행하느냐 동정그로 행하느냐 고상 동정 어디다 두고 고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두고 여관 한두고 여관 한두고 ijn 재활용으로 철설이 날이 소설 철설이 날 смож 철설이 날이 소설 잘 하셨어요. 그럼 붙여서 요거 1번만 해보고 tune it down 統천회 시작 동전의 정기로 가 기가 어디로 해 마느냐 소상으로 해 마느냐 동전으로 해 마느냐 소상 동전 거기다 두고 여관 한등의 자문이 이루라 헤라만수 헤라대신야 활면으로 설선이 나이 주소 남원사성 빼먹었네 남원사성 해야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불시에 불시에 이벤트나 다른 행사가 아니에요 집안 행사와 주변 친구들 행사에 적어도 저기 뭐냐 저기 풍요당 3년차 4년차 2년차 라면 자신있게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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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돼야 됩니다 엔터테이너가 그쵸 언제든지 성남짐 보따리는 풀러서 준비된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풍요의 시작인 거예요 뭐이 주머니에 넣고 안쓰면 뭐할 거야 그쵸 또 선고시 그런 주머니에 쓰고 있으면 뾰족을 다 알게 뭐야 그쵸 해야 됩니다 언제든 다 꺼내서 해야 됩니다 남원산성 남원산성 시작 남원산성 올라가 비화군전파라노니 순찐니 순찐니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떴다 바라 저 좋은 달새 사우야 흔들어져 갈매기 울고 흠소들 다 뒤누러진대 괴꼬리는 짝을 지어 사우면 괴꼬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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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서 어서 똑같아 지가 한 야단이 남는디 제고선 신고 속없이 못더러 또 내 집에 왔남 허허이야 허허이야 나 디디여 허허아 허허아 내 사랑요구나 지가 나를 보냐며 신양당 건져나 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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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전화 기원님 지가 내 사랑이 허허이야 지여 허허아 허허어 둥가 둥가 내 사랑이 로고 나 아찔 큰 애이 시기지니 거둘을 가둔니 속없는 저총각 생명 났다더라 허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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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허허어 둥가 허허어 둥가 허허어 둥가 둥가 내 사랑이 로고 나 사랑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 거짓말 허허이야 지여 허허어 허허어 둥가 허허어 둥가 허허어 둥가 둥가 내 사랑이 로고 나 그러면 이제 고고천변 한번 하고서 조금 쉬었다가 진도 나갑니다. 12시 3 2 4 4 5 5 6 6 6 감사합니다.